첫 번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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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벅의롱 벅! 벅좋아! 벅지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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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에이. 아 애들아 너무 고맙다. 끝났어. 아 애들아. 2, 3, 2, 3, 2, 2, 1, 2, 1, 2, 1. 3, 2, 1. 와아 오와봐. 모두 가야 돼 가야 돼 와아. 친구들아. 같이 먹다가 고친들. 잘 열심히 열심히 먹자. 하나 둘 셋.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일단 유전전부터 애들 열심히 해가지고 공선 올라가서 결승까지 해서 공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코치님 중에서도 김기훈 코치님이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믿고 티켓 주셔서 이런 경기력도 펼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행복하고요. 그리고 또 저를 믿어준 스텝 선수들. 그리고 또 초반 성적이 안 좋았는데 오늘의 대구 FC19까지도 믿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행복합니다. 위얼 대구! 위얼 대구! 위얼 대구! 위얼 대구!